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경호 시스템이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공포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김정은의 모습 주변에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경호원들이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이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 김정은 경호 동영상에서 사진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테러 이런 이후에 김정은의 경호가 바뀌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 지도부가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바꾸는 거죠. 물론 참고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 같은 엄격한 통제사회, 엄격한 질서사회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유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통제된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은 그냥 나가서 그냥 연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또 대한민국처럼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하고 같이 스킨십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모든 스킨십은 그냥 연출된 그리고 북한의 974부대 경호부대가 사전에 준비한 그런 북한의 인민들만 나올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경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경호부대가 갑자기 지금 방탄 가방을 쭉 들고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길래 지금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는 이런 엄청난 공포 분위기가 나오고 있냐. 이게 최근에 김정은 정권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동향은 뭐냐면 김정은이 2, 3년 어간에 지방에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평양 주변에서만 행사하고 평양 주변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3년 안에 김정은이 함경북도라든지 황해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방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공포 분위기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이제는 김정은 정권에게 환배를 느끼고 있고 어떤 지역에 가든지 간에 김정은의 목숨을 노리는 아주 기상천외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방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김정은이 어디 갔다는 것은 북한 언론이 보도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지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이 지난 십 년 동안. 인민군대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공권력 기관들을 숙청을 하면서 많은 정적을. 양산해 냈는데 이 정적들이 그냥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당수는 이제 직책을 강동시키고 나서 각 도의 예하 부대로 강제 추방을 시키는 형식으로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김정은의 이 결정에 복종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복종. 그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김정은이 신체를 위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은 한 사람이 출세하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패거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형 동생 아우 그러니까 의리 뭐 삼국주의 무슨 도원결이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 동생 아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시는 형님 이 사람이 뭐 보위부 부부장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공개 처형 당하는 바람에 사라지게 됐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전부 다 뿔풀이 헤쳐지거나. 추방되거나 했는데 형님에 대한 원한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부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국가보의성 내부의 조사 자료에 따라도 조사 자료에 근거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 부분 지금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저질러 놓은 반일륨 범죄에 대한 그 후가가 김정은 자신의 복숨을 노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의 경호 모습은 전세계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21세기에 이런 식의 경호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하나 놓고 완전히 지금 방패를 이뤘는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북한 내부에서도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못 믿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스스로가 지금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을 지키고 있는 경호부대도 지금 문제가 많죠. 그리고 경호부대에서 지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호부대에 뽑혀나가는 일반 군인들이 대부분 북한 사회에서 배급제에서 시장으로 체제가 옮겨가면서 청소년들이 북한 정권의 교육만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됐고 그리고 한두 번쯤은 남한 드라마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경호부대 선발 과정에서 어떤 청년을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지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부대에 섞여 있지만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이 아니다. 딴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의 경호부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벤츠 경호의 모습 이것 또한 21세기에 완전히 낙후된 김정은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북한 체제에 과장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호부대의 변화와 함께 최근 김주혜가 김정은과 함께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데 경호부대 가방과 함께 김주혜의 둥장이 또 하나 연결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이 4대 세속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내부 불만이 꿀눈 기르며 불을 기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3대까지도 지금 지겹게 참아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대로 갈 때 북한 체제는 300만 아사라고 하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나올 때는 이 사람이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보다는 다른 세상의 북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김정은의 모든 정치 과정은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사악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정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주혜가 매일 나오다 보니까 인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완전히 끌어오르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김정은의 신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김주혜가 불을 질렀고 4대 세습을 원치 않는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모습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방탄 가방 김정은의 위기가 생길 때 이제는 경호원들이 머무러는 안 되니까 방탄 가방을 통해서 김정은의 생명을 육탄으로 보호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해외에서 일본에서 기시다 청리의 어떤 사고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북한 내부의 사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양24시는 이런 북한에 변화되고 있는 내부의 소식들을 북한 내부의 슈미니트 정보와 또 올바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24시를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